학생들이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아픈데 만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인데 저희들도 그런 걸 SNS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봤죠. 그런데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.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, 지금까지 아팠던 거, 지금까지 속상했던 것들을 자꾸 꺼내면 상처를 자꾸 이렇게 문지르면 더 골마지게 되더라고요. 그 상처는 일단 아물도록 내버려 둬야 돼. 그리고 아프지 않은 듯 다른 쪽을 개발시켜줘요.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못했죠. 집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. 그러니까 집도 싫고 공부도 싫고 술도 먹고 담배도 폈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걸어주지 않더라고요. 그냥 그 자체로 저를 너무 좋아해주는 거예요.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나오기만 해도 좋아해주고 내가 노래만 불러도 좋아해주고 내가 은혜가 없는 걸 알면서도 나 자체를 좋아해줬어요. 그 선생님 때문에 저는 믿음이 없는데도 교회를 갔죠. 그 선생님 때문에 저는 수련회를 간 거죠.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그 아이를 좋아해주고 예뻐해주는 거예요. 그 아이가 바로 바뀌지 않아요. 바로 달라지지 않아요. 왜 엄마가 좋은 거예요. 엄마는 그래도 내 편이야. 엄마는 그래도 내 편이야. 근데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없다 보니 믿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없잖아요. 그래서 교회 선배, 교회 선생님, 교회에 있는 어른들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줘서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. 우리 열방교회는 언제나 네 편이야 라고 그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사고치고 힘들고 아플 때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부모 형제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